암순맨 해달라고요? 아하! 사진! 동영상 찍으세요 여러분! 3 2 1 암순맨! 연습 많이 하셨어요? 연습 많이 하셨어요? 연습 많이 하셨어요? 어머 어쩐지 갑자기 말을 거시더라고 오늘 약간 컨셉 뭐예요? 저 오늘 약간 오늘 약간 아이들인데요? 굽 찍어주세요 이 정도 그 몸에 오랜만에 치셨잖아요 약간 무겁네 어머! 모자이크 일단 우리 제니팀 제니팀 제니팀? 제니팀입니다 화사엔 제니예요 화사엔 제니 오늘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? 일단 보세요 오늘 아주 의기양양합니다 의기양양? 오늘 포인트 조금만 보여주세요 포인트 한번 혼자 멋있는 척 다해 가자 내가 카메라 앞에서 오근할 수 없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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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심각할 줄 알아요 욕하려고요 욕하려고요 야 방송은 다 연출하잖아 한 번 해보는데 왜 저래? 꼽혔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지영입니다 수고하려고 수고하려고 정답 정답 다 같이 해봐 어 다 같이 해 신전하게 찍고 난 걸었지 랩하러 그냥 랩이니까 이렇게 해요 리라라라라라라 리라라라라라라라 느낌이나 좋았지? 슈퍼스타킥 제주계좀 근데 도나탈라 도나탈라 안녕하세요 히어로켓단의 제주엠입니다 이제 좀 강강해졌어 아리형 주꾸리 아리형 오늘 약간 제주도에서 일어났는데 오메 많이 따졌어요? 전복이랑? 아 잘 안들어요 비숙이구나 리얼라이 스테이큐슨 안 넣었어 오늘 약간 스케줄이 빠른 것 같아 올라오자마자 바로 랩치 거예요? 인기 많으니까 다음 스케줄 갈게요 오 세상에 진짜 기대기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쌤 맞다! 오렌지 안 벗었다 괜찮아 연기 잘한다? 심장초 출근하는 경우냐 다음 이번에는요 리얼라이 무대 준비하자 음 오마이갓 오늘도 엄청 많다 엄청 많네 일부를 구매하신 거예요? 저 이거 영상 살짝 많이 써가지고 아몰레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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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몰레 아몰레 야 너 열심히 한다? 너 스카이 캐슬이니? 서울대 의대 가려고 서울대 시룸무용학과 해야부터요 해야됨 야 나 어떻게 받아줘야할지 모르겠어 나 너무 힘들더라 혜연아 홍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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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수나요? 최근에 놀아야겠다. 포인트 한 번 볼 수 있어. 포인트 한 번. 네. 너하고 눈치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. 잘는 눈치까지 보이네. 파프리카가 포인트네요. 세상에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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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도 보여주라 리얼라 어우 짜리다 나 카메라 바꿔 나? 응 지진님 하지마 이러면서 안한다 이래 아니야 이때 이 쿡따다 하하하하 잘 지냈다 하하하하 카메라야 일절 안 할거냐니? 아니요 기분이 어떠세요 미란씨는? 기대돼요 청춘하는거 대본 어딨어? 읽은거 같은데 대본은 손바닥에 적어놨잖아 해별로 한줄로 몰래 뒤에도 몰래 뒤에도 연습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많이 스파이 캐슨이야 저 내가 둘이 아까 의상이 없을까? 하하하하 하하하하 기싸움 기싸움 하하하하 나 귀걸이 안 나고 왔다 어떡해 나 귀걸이가 이래 나 귀걸이가 이래 남편 갔다 올 수 있나? 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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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아 귀걸이가 안 바꿨어 하하하 진주 귀걸이가 꼬인 줄어들냐 진주 귀걸이가 꼬인 줄어들냐 진주 귀걸이 손에 나갔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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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지영 선생님의 시그니처 네 김지영 선생님이랑 그 광량이랑 공유하는 시그니처요 아 갑시다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? 지금요? 네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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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 했어 거주 귀걸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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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뭐하러 오셨어요? 공연하러? 지원사격하는 거 없어요 어 저 지원가셨어요 내 지원사격하는거예요 황택단이라 근데 황택단에 내가 빅댄서 해주게 됐어 안주 사와네 이 일이 안 돼가지고 다음 달에 제일 좋아하니까 다음은 그냥 먹으러 왔지 이게 뭐야? 자사야? 잘해 내가 제일 잘나가 다 뭐해? 잘해야지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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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그냥 다음은 그냥 너무 완벽해 잘하게 pawnXT 내가 잡아 Everything searching 다음에 피드백 SPO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, 우리 세 분의 무대 어땠나요? 좋았으면 박수 한번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말 자타공의 행사의 신입니다. 우리 Q형님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오늘 이 무대에 대해서 여러분, 재밌으셨나요? 네! 재밌었다면 소리 중이야! 너무 인상 깊어요. 그리고 무대를 할 때마다 내려간 사람들 다 좋아하시다가 막상 가까이 가면 살짝씩 피하시더라고요. 그런 모습까지도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. 어떤 마음바짐으로 이렇게 해주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. 오늘은 그냥 놀자. 그렇죠. 코미디 놀자. 놀자! 놀았습니다. 나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봐. 왜?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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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안 그랬어. 귀양이 안 짱. 귀양이 안 짱. 귀양이 안 짱. 아니, 우리 네. 빨리 끌어봐, 빨리 끌어봐. 빨리 끌어봐. 빨리 끌어봐. 빨리 끌어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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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빨리 끌어봐. 아니, 우리 여기에 뭐하는 건데? 스티고라러? 어디에 보면 많은 우리 크리에이터분들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수고해주셨습니다. 우리 크리에이터분들이 직접 뽑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다같이 그럼 한 섬을 치를까요? 하나 둘 셋 예이! 하나 둘 셋! 네! 네! 너무 수고하셨습니다! 크리에이터에서 모든 행사가 끝났습니다. 오늘 어떠셨어요? 고생했어. 뵙겠습니다. 오늘 어떠셨어요? 오늘 정말 미쳤어요. 오늘 정말 미쳤어요. 오늘 정말 미쳤어요. 오늘 정말 미쳤어요. 큐령이 정말 미쳤어요. 갑자기 왜 영어예요? 너무 잘해요. 너무 잘해요. 안녕! 안녕! 조심히 들어가요. 안녕! 안녕!